시작합니다. 대번에 테사다르가 항복을 했죠. 8편 이어서 가야죠. 비록 레전 재발을 감수하더라도 행동 대전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금 무기를 들었다. 엔타르 아두운 엑세큐터. 지금 모두가 빠져버렸는데,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한 판 더 하게 생겼잖아. 우리는 퇴즈나르가 엄청 세더라구요. 능력이 너무 좋더라구요. 빨리빨리에서 강력한 능력이 너무 좋더라구요. 세라툴과의 다크 템플라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퇴즈나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캡틴 레이너의 기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데이너의 기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레이너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퇴즈나르가 너무 멀리와서 퇴즈나르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잃을 해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돈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즈나르의 호스틸의 동기에는 제다르의 동기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이너가 더 심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이너가 더 심했지.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ESC를 눌러 게임을 시작해주세요. 좋아요. 바로 시작됐네요.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돈이 있으니까 업글을 오 캐리어 나왔어 그리고 불사조 사거리 같은 게 생겼습니다 히페리온 캐리어 설명 안 나오네요 조선소에 살초한 기암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유명한 기암이니까 폭풍암도 있네 폭풍암을 한번 해볼까? 아 야 캐리어 할래 나 캐리어가 좋아 캐리어하고 다음에서 폭풍암은 되지 네가 말해보라고 거기 처먹혀있으면 어떡하지? 즉 천이구나 아 이거 순간이속으로 올 수가 있네 걸어서 봐 그리고 인구 표시가 없어졌다 여기에 몇 기까지 들어가라고 없어졌어요 몇 마리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리 세야 돼? 우리 두 마리 자 근데 그렇게 풍부하진 않고 추가 멀틈이 있어 봤는데 내가 몸을 대면 되겠다 회복은 뭐 자연회복 하겠지? 나 캐리어 좋아하는 거 알고 캐리어를 만듬어 빨리 많이 나갔다 폭풍암도 나올지 몰랐는데 강하죠? 도작 두 마리로 이즈가 튼튼하다 여기로 가봐 아예 건물이 없는데? 아 이거 있구나 어머 네가 맞으면 안되지 그치? 그치? 심하게 부실한데? 그치? 아이 대의 말해보라고 저거 다 짖진 않겠지? 저거 다 짖진 않겠지? 저게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잠깐 타임 건들어서 안 건들어서 죽는 것 같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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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페리온 터져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업글 업글 본진 방어만 해 놔두지 말고 좋아 내가 직접 잠깐만 이거 내가 직접 뽑아야 돼 안 해 통화할 거야 귀찮아 죽겠네 자동 아니었어 이거 원래 아 자동 되는구나 자동 되는군요 다시 어 다행이죠 경례임이 떨어질 뻔 했죠 나 보이던 게 안 보여 있던 기능을 뺏어 가면 어떡합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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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지 다 지켜놨어 두 개 정도는 감당되겠지 여기 다운으로 아래 번호가 안 오네 자세히 말해보라고 작전은 버즈 회복이 되게 빨리 된다 어 괜찮은 것 같다 관설되면서 날파리가 너무 비싸 네 광고리 더 필요합니다 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격준비 완료 그렇지 나도 아 내가 1,2,8점 힘들다 12개까지 들어가네 저기 너무 더 터졌네 잘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원이 너무 없어 몇 마리야? 20마리야? 4개 7개 14마리 3마리 더 해야되나? 자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일단 3마리로 가자 기다리기 싫어 페리온이 몸만대주고 딱 한게 없다 아이고 돌아와 아 돌아와 왜 이렇게 나뒀니 아 너도 너도 왜 그러니 페리온한테 맡기라니까 아휴 아래운데를 고생을 해 날파리가 많이 죽였어 아휴 아휴 돌아와 돌아와 페리온 죽어도 난리 날라나? 아니겠지 페리온은 겉다리인데 이렇게 다시 좀만 때리고 좀 모을까? 이리와 아 이거 죽게 해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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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아프네 날 때리는걸 어? 안녕하세요 아우 그러지마 아아 자체 잘했어 업그레이드 빨리 돌리자 건물 2개 지울 수가 없다 너무 비싸서 2개 지어도 2개 못 돌린다 아휴 돌아와 돌아와 아아 얘네만 뽑는게 효율이 안 좋은건가? 같은걸 똑같이 때리니까 약간 밥값을 못하는 것 같은데? 밥값을 못하는 순간 아닌 것 같고 그냥 약 같은걸 똑같이 때리니까 어깨 잘 이거 먹어야 돼 나는 어깨 뒤로 빠지고 아아 그만 올려 화난다 화가 나 화가 나 아주 화난다 화난다 하아 왜 그렇게 불탈을 쏘고 그래 아 폭풍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그렇게 폭풍아 아닌 것 같은데? 아 가깝으로 못하는데? 근데? 다시 하자 너무 느려 내가 힘들어 볼은 내가 힘들어 캐리어는 치우기 귀찮아 생각해보니까 폭풍 하나가 거기 거친 하나잖아 지상하자 오우 4마리, 5마리 자 스페스를 밀어야 되는데 얼려져 있는 동안 지상이 보지를 깔까봐 오우 강해 강해 훨씬 강해 폭풍암보다 지상이랑 폭풍암보다 훨씬 강해 아 아 약간 걔가 반응 안 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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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올린다 어어 다행이야 아 또 있으면 어떡하냐 아 하루에 하루에 한 번만 올리는 거 몰라? 아 아 아 아 아 전기 스페어 아 지금 마라 차기 전에 시작 껴야되는데 이게 한 번 누르는 게 맞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우 다행이야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다행이야 빨리빨리빨리 저거 저거 제발 제발 저거 깨야 돼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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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있고 어우 야 빨리빨리 터지면 안 돼 어우 좋아 강력해 어우 이제 이프면 되겠다 일하고 쉬고 일하시고요 일하시고요 얼마 남았어? 1200 어우 넉넉하다 훨씬 뻔하다 아까보다 비주얼을 몸박 해주고 아 또 왔어? 아 역시 게임을 본다 아니 얘만 온 거야? 지방? 아 어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안고 얘만 와서 아비토만 와서 얼리우가 흑 알겠다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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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일해 빨리 일해 아이고 아주 돈 아셨어요 인도 안 하시고 빨리 가서 찍으러 가 여기에 다 방호타고 지워놓으면 동선에서 막히니까 뭐야 날파리 도톰 도톰 하나 이렇게 한 번 한 번 밀고 잡고 깨고 저거 먼저 깨우기 아이고 이거 이걸 진짜 맞아 맞아 어어어씨 야 이것도 안 지워놨어? 저런 건 기본으로 줬으면 좋겠어 까먹으니까 내 일꾼 어딨니? 얘 또 어디 갔냐 내 일꾼 어디 갔어요? 짱 보이지가 않아 약간 렉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렉이 있을만한 게임이 아닌데 뭔 일이 일어날려고 렉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저기 타고 오네 저기 타고 오네 좀 모으자 여기다 동선에 두고 오면 잡고 여기는 어찌 많이 안오니까 그래 인구수가 많이 준 것 같다 번개 좀 그만 쳤으면 좋겠어 어우 자식나 몇 마리지? 여덟 마리? 여덟 마리이면 충분하겠지 업불 잘 되겠습니다 맵 좀 둘러보자 어이구 아주 아주 여기도 때려두고 기상이 좀 많네 거신도 있고 불멸자도 있고 어 여기 멀티가 이거 먼저 먹는 거였나? 아 이게 좀 만만한데? 아 여기 먼젠가? 나는 때리는데 먼저 때리고 싶었어 맞으면 때리고 싶은데 맞으면 때리고 싶은데 굴러진 게 아닙니까? 내가 맞을 땐 감파리고 싶은 거다 장성적이죠 아주 개구 저 말아서 막을 테니까 가스 좀 캐야 되는데 가스 가스 먼저 캐게 하고 끝만 있으면 되겠지 방어비 다 아직 안 됐군요 가스 먼저 가다 가스 아 이거 먼저 깨는 거였네 어째 어째 막막하더라 어째 가서 멀티 먹고 봐 아 이거 멀티가 자꾸 네비하는데 여기서 오는 거네 이쪽으로 안 오나 보다 맞으면 반응하면 되지 궁중 저게 안 오네? 올 때가 됐는데 하나 둘 여기 이렇게 막혀있고 길 하나 있고 출격 준비 완료 저기 멀티가 있다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이게 보면은 여기가 더 가까워요 살짝 살짝 가까운 거 같죠? 어 기분 탓인가? 어째 이상하더라고 장원이 너무 없더라고 정금 되게 많이 찐이 되는데 이렇게 샜어야 되는데 난 잘못 만든 줄 알았지 어 어 어 얼리로 온다 아무것도 열렸고 그리고 그냥 그냥 가서 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어우 야 저렇게 무식하게 오면 어떡하냐 이 가족이 이 가족을 유지해 야 빨리 깨기 전에 어우 야 터지는 것 봐 얘네가 더 센데 어 야 세 개 터졌어 어 어 야 잡아 여기고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웠을 것 같다 가스 제발요 가스 제발요 힘내서 좀 캐 아 예 8개 다 아직 8개 저기 그냥 가서 밀면 되는 거 아닌가? 달려가서? 저것만 깨면은 끝나는 거야? 뭐 깼는데 아이고 사실 저 포로스 전부 제거하고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얘기 나올까봐 뒷말 나올까봐 뒷말 나올까봐 무서워서 갈 수가 없네 그렇게 억지로 깼는데 폭풍함 오고 여기다 이상한 거신 같은 거 와가지고 다 밀릴까봐 됐다 지금 가면 되겠다 바로 여기까지 하면 당부 가자 가서 깨버리자 힘으로 가스 가스 좀 가스 좀 탁 탁 이거 깨고 그냥 들어가서 밀면 되겠다 그렇지 모르니까 아야 왜 그 무식하게 들어와 무슨 정해놨나? 내가 저거 때리면은 일로와서 때린다고? 아니 아니 저 희폐조연이 막아있어 희폐조연이 다 막아있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뿌리고 가스나 캐시고 좋아 좋아 얼리는 거 얼리는 거 깨버리고 여기도 깨버리고 어 좋아 좋아 얼리는 거 언제 풀리냐 아 터치고 난리 났네 아 두 번 얼려졌구나 날파리만 오니까 미치겠네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아유 야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 칙칙한데 깨 몰라 이제 아 못 깨니? 어 깰 수 있지? 어 깰 수 있지? 깰 수 있지? 오케이 신발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올 거 같은데? 어 어 분위기가 어 아닌가? 어 아닌가? 봐봐 봐봐 오 멋있는데 아 야 다툴로 놔 다툴로 놔 뭐 다툴로 놔 이 배경이 죽을때는 이가 ! 진주에 비해 주변의 파악이 성격을 막아가지 못하는 것... 이 분이 죽을때는 죽을때는 죽을때는것을 믿때는가 ? 이 분의 전쟁에 생각나, 그가 이 싸움은 이 싸움은 죽을때는... 다른 나라에서 죽을때는 죽을때는, 그가 죽을때는 죽을때는... 진주에 힘이 좋게 말하느라, 신호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못하도록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가죠.